바라스타 엔터테인먼트 바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모델 이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 장애인 모델 김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정담이라고 합니다. 23살의 군대를 가서 2017년도 8월 18일에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그때 전신 55%의 삼도 화상을 입었었죠.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나서 장애를 환정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천천적으로 머리가 아파서 머리 수술을 했는데 귀가 안 들게 됐어요.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는데 다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별로 살 의지가 없었다고 말해야 되나? 어느 순간부터 이미 저는 밑바닥이어서 뭘 해도 재미가 있고 뭘 해도 즐거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직 나는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런웨이 위에 서 있는 그런 휠체어를 탄 모델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첫 번째가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었죠.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좀 재미도 있고 나 아직 대화할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고 그래서 계속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귀가 안 들리니까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알아드릴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좀 주눅드는 것도 있었고 오디션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오디션장이라든가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만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plate판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스튜디오들이 함께하는 데 우리의 팀과 함께 하는 것 같고 이런 점이 큰 시스튜디오를 보게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튜디오를 보게되어서 저희 스튜디오를 보게된 유통 안 봐준다 수준다 아 shownOW, Hiddengende 해방이 있다면 브루스프리아에서 그리고 if someone is sitting on a wheelchair we would propose a studio or a meetup location that is easily accessible for the wheelchair. The main idea is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not-disabled people. Those wheelchairs are already part of many people's lives and fashion should resemble reality in some degree. 그렇군요.limon센터에서 지지아노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 거리를 직접 만나뵈니까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그분들이 숨기시지 않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미리 알려주셨고 또 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 선호하시는지 어떤 점들이 불편하셨는지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었고요. 정의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분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브랜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는 방법, 집중력이 좋으셔서 지금 잘 따라 하시고 계시고 특히 워킹이나 템포나 스피드를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약간의 불편함을 순탄하게 융화시키는 방법을 테크닉을 익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패션쇼에서 스토리텔링 할 때 반영해가지고 예쁘게 멋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장난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다친 거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촬영이라든지 영상에 임하면 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기가 장애 갖고 있다는 걸 되게 부끄럽게 어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선을 봤거든요. 물론 그 시선이 저는 오늘 옷이 예쁜가보다 오늘 메이크업이 잘 먹었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선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오면은 장애인들도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I was a huge fan of a TV audition program called DoJON Supermodel And there I saw a girl who had the hearing impairments but so talented enough to make through to top 10. And I thought I assumed she would conquer the fashion industry given her beautiful look however it wasn't long before I found out that she quit a career very soon and became a mother of three kids. I felt like numbness total numbness by hearing out this news.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her now? Well, she's a model in our company and preparing for the second leap. Let's see what happens to her. Eventually, we want our artists to be seeing who they are without the tag that they are physically impaired. So until then, we'll do my utmost best to present them as empowered, charismatic, and able in all ways. And at the end of the day of our success, this trend will become a new normal to the extent that nobody will turn for Parasta to hire someone of this kind.